키미호의 서비스로 시작합니다 초반 하나로 블릭 김현소 벗어 넥 다시 렛 세이번째 서비스 김현소 백핸드 뿌리채 4회는 김연소 4회 탑스핀 김연소 살려내는 김민호 초동대체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버텨 김민호 3개의 경기 모두 연속 승리 4연승 중입니다 오늘 5연승을 할 수 있습니다 4회 탑스핀이 얼마만큼 잘 들어가냐에 승부가 걸릴 것 같습니다 바깥쪽 밀어 4회 탑스핀이 얼마만큼 잘 들어가냐에 승부가 걸릴 것 같습니다 바깥쪽 밀어 최소 5득점을 해주고 있는 김민호 지금 연속 득점을 지금 보입니다 그만큼 범칙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리는 충분합니다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바나나 블랙크 서울시청은 4대0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K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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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yde 공이 길었고요 서비스 길게 그리고 공격 여유를 과하게 부리면 안 되겠습니다 짧게 직선 기면서 3대 4 짧은 공격 기릅니다 예 5대 3 경기 아 액 아 닿지 서비스 짧게 내주는 고 김민호 첫 게임을 가져왔던 김연소 김민호 아 하나 플레이키면서 수 있을지 두번째 게임 2점 자 앞섭니다 한정도 그리고 에이스 매치에서 영도구청에 김현소가 가져왔습니다 빠른 서비스 넉 점차 김민호도 있어 베이스 매치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팀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구요 10대 6 게임 포인트 김현소 김현소의 공 그 시작이 이어집니다 3 게임 출발 초반에 첫 득점은 김민호가 가져갔고 서비스 짧은 공 공격 자세 현재 공격을 잘 못잡고 있죠 그만큼 김현소 선수가 많이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현소의 상황입니다 짧게 서비스 아 아 아 아 아 아 김현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fascinated 서울시청은 5연승 확정 김연소 김연소의 서비스 김연소 동점 찬스의 서비스 다시 바나나 플립 서비스 백핸들 김연소 타이 부담감이 있을텐데 네 그렇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소 찍어냅니다 그 가운데 둘째인 김연소가 두 점차 리드 플립 오늘 힘겨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연소의 서비스 바나나 플립을 받아줍니다 되받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